할렐루야 오늘은 건강과 영적 면역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건강하면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속에 누구나 새해 들어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새해 소망이 뭔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 이 건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국제보건기구의 정의가 있죠. 건강이란 몸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쾌적하고 힘이 나고 피곤치 않은 이게 건강이 아니에요. 몸이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대인관계, 갈등, 스트레스, 또 마음의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이게 정신적 건강이죠. 또한 사회적 건강이에요. 사회적이라는 건 뭐예요.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고 집안에서도 고부지간에 또 며느리, 또 올케 이런 가정에 남편과 또 아내끼리도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자녀와 부모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사들과 관계에서 또 부하직원들, 또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것도 참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래서 2002년도에는 국제보건기구에서 또 한 가지의 건강에 대한 정의를 삽입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이에요. 영적으로 쾌적한 상태. 그것은 각 종교마다 조금 영적인 것이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영적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완활하게 성령 충만 받고 평안이 넘치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오늘 그날까지 대사로니카 전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위생만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접해 있는 삶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이 있고 오염된 음식이 있고 여러 가지 중금석이니 아황산가스니 니트로스아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물질과 공기와 물들이 도처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외부적인 스트레스로부터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우리 스트레스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걸 많이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스트레스는 다양합니다. 생물학적인 스트레스, 병균, 바이러스, 여러 가지 병원 세균들 이게 생물학적인 스트레스예요. 물리학적인 스트레스, 뜨겁고 춥고 말이야 이런 외부적인 환경,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또한 화학적인 스트레스, 화학적인 공기의 오염, 물질의 오염, 음식의 오염 이러한 것으로부터 화학적인 이러한 유발인자들이 우리의 몸을 해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사회적인 건강 얼마나 중요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다양하게 그야말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스트레스를 가하며 우리에게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스트레스, 말할 거 없이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거예요. 거듭나고 영안이 열려진 사람, 영적 세계가 열려진 사람만이 영적 스트레스를 알고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스트레스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세력인 원수 마귀들 세상과 내 자신, 내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타락한 육신과의, 죄성이 있는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스트레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서 면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물리학적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방안 공기를 따뜻하게 18도, 25도 사이 이렇게 유지하고 습도를 유지하고 또한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위해서 이러한 인위적인 가공식품 이런 거 피하고 이러한 먹거리들을 전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순수하게 빌어주지 않고 키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 이 세 가지가 건강을 유지하는 그야말로 국제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 각 영역마다 면역 기능이 다르다. 이겁니다. 오늘은 좀 면역에 대해서 좀 깊이는 시간 때문에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 면역을 어떻게 하면 기를 것인가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똑같이 코로나 환자 접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죽어가고 폐렴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중환여성, 어떤 사람은 끈덕없어요. 그거 수퍼면, 도대체 왜 그러느냐 면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면역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인터넷을 통해서 읽은 바로 마서는 면역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 스웨덴에 있는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1분 30초에서 1분 30초 사이에 냉수, 샤워 이것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 탁월한 효과.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다 했어요. 구분을 다 넣어서 그냥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사람 또 찬물로 마무리 30초 동안 찬물 샤워 아니면 60초, 90초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통계를 냈는데 이 찬물 샤워로 마무리하는 사람 한 1분 정도 마무리하는 사람이 25%가 덜 결근하더라 병으로 병에 덜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산소 운동을 곁들이니까 54%가 결근이 줄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 우리가 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냉수, 샤워 합니까? 좋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30초만 마무리. 허이 추워 하는 정도로 마무리 샤워 좀 해보세요. 그럼 감기 잘 안 걸린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연구된 논문에서 발표된 그런 영국에서도 그렇고 스웨덴에서도 그렇고 이건 논문적인 결과예요. 영국에 있는 박사, 마이클 모슬리 박사의 연구 결과도 찬물 샤워를 하면 면역력이 30%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스웨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 찬물 샤워를 하게 되면 얼마나 놀랍니까 사람이. 갑자기 뜨거운 물로 따뜻하게 쾌적하게 하다가 찬물이 쫙 들어오면 추워서 막 이러죠.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분비가 돼.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분비가 되는 거예요. 노에프렌에프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의 지방세포에서 주로 색깔이 백색인데 갈색 지방세포로 변화가 된대요. 그럼 왜 그러냐. 열을 내게 하기 위해서 백색 지방세포가 갈색 지방세포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걸 한두 번 해서 이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몸 속에 지방세포가 하얗잖아야 되게. 기름이. 그런데 갈색 지방세포로 변화가 되는데 그 갈색이 왜 갈색이냐. 그 속에 지방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나가 하는 이러한 에너지 공장이 있어요. 에너지 공장이. 이것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잘 발산이 되니까 지방이 태워지고 에너지 세가 잘 되니까 당뇨나 고혈압이나 만성질환들이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짧은 30초에서 1분 동안의 찬물 샤워가 이러한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스트레스도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받으면 노에프레넬이나 도파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중에는 부신피질 호르몬인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것이 나중에 분비가 된다니까. 왜 분비가 되느냐.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이 생겨요. 그리고 염증이,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 이러면 건강에 해롭다.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 콜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면역 반응을 제어한다. 염증을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계속 되다가 보면 비만이 생기고 당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콜티솔은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간에 저장된 당질을 이렇게 발산을 시킨다니까. 그렇게 해서 면역 기능을 좀 완화시키도록 너무 과도하게 면역 기능이 생기지 않도록 면역 억제 작용을 통해서 염증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다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속이 되면. 잠깐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짧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면 백혈구 있잖아요. 이게 면역 세포예요. 백혈구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골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골수에서 그냥 줄기 세포에서 이것이 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성숙 백혈구들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호중구 대표적인 게 호중구 세균과 싸우는 호중구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호상구도 있고 또 단핵구도 있고 이 단핵구라는 것은 이게 덩치가 큰데 이것이 병균을 잡아먹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고 좀 오래 살아요. 호중구인 경우에는 딱 6일이면 끝나요. 아니 6시간이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세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위해서 호중구가 우리 몸속의 백혈구가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병균과 싸워서 그걸 잡아먹고 지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고름이 되는 거예요. 고름이. 고름이 차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면역 시스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림파구가 이랬는데 림파구. 림파구라는 건 뭐냐면 T림파구 아니면 B림파구 아니면 NK셀 자연사례세포 그런데 주로 외부적인 이러한 이종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공격하고 암세포를 또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몸속에 매일 3천 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성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암이 왜 안 되느냐.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라고 하는 그 세포가 흉선에서 질러지는 거예요. 골수에서 이러한 림파구가 만들어지면 이 림파구가 훈련을 받는다니까. 흉선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심장 바로 옆에 흉선이 있어요. 그래서 갓난아이 때는 아주 흉선이 큽니다. 그러나 나이가 40대, 50대가 되면 점점점점 이게 사라져서 흉선이 약해져요. 그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암세포라든지 또 어떠한 이종 단백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자연사례세포나 T세포라는 거 이것은 티무스 바로 흉선에서 만들어진 훈련된 세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암세포가 사멸되도록 암세포를 만나면 그것이 쫙 들어가서 암세포의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소금 성분을 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그냥 빵 터져버리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흉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은 그 T세포, 면역세포들을 양성하는 곳인데 이 훈련소, 군대로 말하면 신병훈련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훈련병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군인으로 여러 가지 사격훈련이라든지 제식훈련이라든지 무슨 산악훈련 이런 거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군대로서 양성이 되는데 이 흉선이 약하게 되면 덜 떨어진 군인들이 생긴다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아군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군을. 이게 뭡니까?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와 연관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면역, 스웨덴과 아이슬란드 대학에 공동연구를 했는데 30년 동안의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 스트레스죠. 그것과 면역과의 관계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또한 스트레스,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수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것을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과민 반응이라는 게 자가 면역 질환 아니에요. 우리 알러지, 아토피 이런 게 다 자가 면역 질환 아니에요. 또 루마치스, 갑상선 질환들, 홍방선, 낭창, 루마치스 이런 질환들. 이게 다 사실은 면역 세포가 잘못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는 병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면역 세포를 막는 겁니다. 너희들 좀 잠잠해라. 싸우지 마라. 왜 나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좀 사라지긴 하는데 그 대신에 면역 기능이 쫙 떨어진다. 이만큼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또 이것이 육체적인 스트레스든지 생물학적인 스트레스든지 마음의 스트레스든지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아니면 과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연구자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식인과 근심은 뼈로 썩게 하느니라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든지 간에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해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소합니까? 스트레스는 짧아야 돼요. 길만 안 됩니다. 짧은 스트레스는 오히려 찬물 샤워처럼 우리에게 면역 기능을 확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걸 보고 유스트레스다. 좋은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스트레스도 지속적으로 오래가게 되면 우리 몸속의 반응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돼서 면역 기능이 약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당뇨나 이러한 대사성 질환 당들이 높아지니까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러한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트레스는 마음과 몸이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불안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데 뭐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바로 자율신경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흥분하고 남을 미워하게 되면 흥분 호르몬이 쫙 분비되면서 심장이 뛰고 얼굴이 그냥 나중에는 허옇게 되죠. 나중에 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 이게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바로 신경. 또한 두 번째로는 뇌분비계통이 망가지게 돼요.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된다니까. 도파민이 확 분비가 돼서 나중에는 더 이상 분비될 것이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증의 약이 바로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도파민이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약을 쓰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신경계, 내부문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면역계가 연계된 이러한 반응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스트레스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어디서 온 겁니까? 그냥 우연히 생긴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온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이전에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늘 화합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담의 생각이요. 아담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늘 영적으로 연합해 있었어요. 독립디. 그때는 혼이라는 게 없었다니까. 내 생각이라는 게, 내 지성이라는 게 없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아라는 게 생겼나. 그때는 자아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한 합일이야. 그러니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지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마귀에 속았잖아요. 아니야. 그거 먹어봐.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거기에 미혹이 돼서 먹으니까 실제로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의 말이 반은 맞아. 반은. 진짜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구분한다니까. 이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이거 악이야. 이거 내 마음에 드는 건 선이야. 내로 남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종. 이게 자기의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했다니까. 책임을 져야 돼.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가시와 엉컴기가 사람이 타락하니까 물질도 타락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희한하죠?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바다인데. 서해 바다인데. 중국 쪽에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갈치와 우리 한국에서 나온 갈치가 맛이 다르다니까. 똑같은 송이 버섯인데 우리 남한에서 채취한 송이와 북한산 송이는 맛이 다르다니까. 급수가 달라요. 왜 그러나 도대체.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물질도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삼이 왜 그렇게 참 좋습니까? 세계 어디에 우리 한국 인삼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 집사님이 강사님 간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인삼밭을 하는데 그걸 그냥 한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고마우니까 먹어봤더니 이건 인삼이 아니야. 미안한 얘기지만 무슨 덜하지도 만큼도 못하여. 효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토양이 복을 받은 토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주위의 모든 물질까지도 자연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지할 때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화합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속에 마음 속에 있는 화와 분노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건강의 첩경이라고 해요. 첩경. 면역 기능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 환란을 당하고 뭐 굶고 헐벗고 추위에 당하고 매를 맞고 그랬을지라도 그는 로마의 토굴 감옥 속에서 벌레가 그냥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위생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겠냐.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을 했다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때가 어디예요? 감옥 속에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환경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면역 기능이 그만큼 강력했다 이거예요. 어떠한 환란이 와도 마음의 기쁨은 상실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냐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록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고 핍박받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해 늘 평안해 이것이 바로 영적 면역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면역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 몸이 건강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나를 화합 연합하는 삶이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에게 그런 걸 주게? 특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를 제어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지 않는다 이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안.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야.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 그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는 자율신경을 통해서 균형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면 당뇨와 고혈압과 모든 뼈관절과 혈액순환 잘 되고 또 내분비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 마음이 평안하면 그리고 면역기능이 확 상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야. 이게 기복적인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를 잘 믿지도 않으면서 육신적인 이러한 것들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야.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된다니까. 왜냐? 정욕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100%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하나님을 경애하고 지식과 하나님을 경애하는 하나님의 영 1번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야말로 신명기 28장에 나온 들어가도 나가도 너희 출입에 복이 있는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을 이기복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거야. 단서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고 내 말에 잘 청정하면 애굽에 내린 어떠한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임한다니까.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이 복을 받아.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와 같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앉아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옆에 앉아봐. 그러면 나도 그 은혜가 같이 임하는 거야. 그게 법칙이 있어요. 무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시험든자와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맨 끝에 광야의 생활 속에서 유대인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맨 끝에 어디가 누가 있었어요? 이방족속들과 같이 온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냥 이방인들의 그냥 꼬드김이 속아서 불평과 원망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맨 먼저 사라지고 말았다. 이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니까요. 이것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을 강하게 하는 거야.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라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라니까요. 거꾸로 되면 안 된다. 거꾸로 행동은 엉망으로 하면서 예배는 제대로 들이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꾸 그런 걸 구하지 말라 얘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 쓰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법 안에 개명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줄이라 한 게 아니고 더 하시리라. 더 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면역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직은 이 세상은 싸움터예요. 싸움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세 가지 원수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원수는 뭐예요? 진짜 원수 마귀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임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세상의 임금은 루시퍼 마귀라니까. 사탄. 이 마귀가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온 영적 특수부대야. 영적 특수부대. 마치 우리의 교회가 흉선과 같아요. 흉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T세포 B세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특히 티무스 세포라고 하는 특수 군대 병균 암세포를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특수부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라며 그래서 교회는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적인 무장을 시키는 곳이에요.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영적 생활에서 승리를 못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타켓이 되겠습니까 마귀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눈의 가시야.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마귀에 속한 자들이 싫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뭐를 당해요?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왜 환란을 당합니까? 싸워야 되니까. 이 세상과는 맞지 아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 불안과 염려와 초조에 근심 걱정하며 방황하는 우리 민족들 잃어버린 영혼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셨다. 우리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전쟁하는 사명이에요. 전쟁 꼭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순간에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는 임무가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수인 마귀를 인식하려 하나님께 순종하면 됐지. 마귀 그 무서운 존재 아주 구찰한 더러운 존재를 상대하지 말자.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살면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싸우도록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 사명. 그래서 성령은 전쟁하시는 신이야. 하나님이야.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세상과 원수가 된다니까. 마귀와 원수가 된다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영적인 접전을 얘기해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권투하고 레슬링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돼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주관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군사요. 그들은 마귀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귀와의 싸움 이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실패하고 말아요.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영적인 문제가 많다니까요. 이렇게 나는 종종 그러한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해요. 어디 가서 기도하고 음식점에 기도가 나오는데 갑자기 주인이 얼굴이 우락부락 우리가 나가니까 그냥 문을 대화에 물 뿌려서 찌끄러버리고 소금을 쫙 뿌려버리고 재수 없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그 사람 미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 그냥 재앙이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들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막 공격을 발악을 합니다. 욕을 하기도 하고 그냥 쌍욕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막 발악을 해요. 그게 귀신의 역사지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한다니까요.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승리가 있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의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진이 무너지든가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함부로 나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진들이 약한 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을 넘어뜨리고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 물려서 지옥으로 꿇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러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여서 우선 내 자신부터 거룩하고 성결 내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이건 내적으로 가장 무서운 적이죠. 내 정력 육체적인 이러한 정력과의 싸움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 만지는 것 행암 손으로 발로 이렇게 하는 것 입으로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악습과의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그 악습의 코가 꿰요. 첫째는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피특이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했어요. 한 6개월 동안은 천국에 있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이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이 그냥 우리 과거의 조상이 불교나 이런 우리 할아버지가 어죽했으면 우리 집이 말해 포교원처럼 구례 황암사 포교원으로 그게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그러한 영적 세력들이 반악을 하는 거야. 맨날 눈만 감으면 동자 승거의 싸움이야. 누워있으면 마귀들이 그냥 둥실둥실 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얘기하자면 한정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면역을 기름 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면역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면역이 어떻게 생깁니까? 병균과의 접촉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걸리고 나면 좋은 게 뭐예요? 승리하고 죽지 않았으면 우리 속에 면역이 생기자. 그래 코로나 면역이 한 6개월 동안은 안전하다 이거야.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적 면역이 생긴다니까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은 귀신과의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너희는 주 안에서 강건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나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껍질거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내가 승리했다고 하다가 그냥 마귀의 불화설에 그냥 나갔다 그러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러한 의사로서 병균과의 싸움 하다 보니까 수많은 병균들이 환자를 통해서 내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항체가 말이야 여러 가지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병은 그냥 왔다 그냥 도망가버래요. 무서워서. 또 우리 전인치요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악한 영들과의 접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늘려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늘린 자를 해방시킨 거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늘린 자를 자유케하고 병약한 자를 강강케하고 마귀에 늘린 모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원수를 신원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접전을 통하여 여러분 너무 전쟁하기를 싫어하게 되면 항체가 없어요. 면역체계가 없다니까. 제 딸이 말해요. 제 첫 딸 두 딸이 독일에서 낳았는데 한 살 두 살 되는데 자꾸 열이 나. 입이 자꾸 헐어. 자꾸 편도선이 붓고 말이야. 그래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한테 달려갔더니 가만히 진찰하더니 혹시 젖병을 계속 소동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러지 말래요. 너무 위생 상태를 너무 깨끗이 하면 병균과 접할 그러한 기회가 상실돼요. 면역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웬만큼 쌓는 거 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점점 좋아지더니 열도 사라지고 병칠어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 바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 안에서 강건해 준 게 첫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잘못 이러한 영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데미지를 봐요. 큰일 납니다. 나는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런 사역을 하면서. 모르니까 잘. 경험이 부족해. 그래서 영적인 베데랑은 늘 귀신과의 접전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과의 접전이에요. 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지만 귀신은 마귀와 다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상각은 줄순이지만 귀신들의 집은 사람의 몸입니다. 몸이 없는 영예야. 영적 존재야. 여기에 대한 귀신은 여러 가지 사람의 영예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죽은 조상이 예수 안 믿고 죽어서 귀신이 됐다. 그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적인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귀신의 존재는 마귀에 속해 있는 쫄병이인데 그 쫄병이들은 집에 들어가야 돼. 몸에 들어가야 돼. 사람의 몸이든지 짐승의 몸이 들어가서 그걸 파먹고 산다니까. 죽이는 거예요. 도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정력을 부추기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을 찾고 부추겨서 그 사람을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마귀의 노예 안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고통을 주고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면역은 이마만큼 우리가 매일 접전을 통해서 우리가 면역을 길러주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장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구주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 크리스도를 나는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된다. 나의 사령관이 되셔야 된다. 나를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주님이 되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너희는 도대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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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도대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매우 섭섭해 하셨다.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 거예요.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도대체 내가 주님 맞냐 너희들의 왜 내가 말한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되지만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야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찾으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칫 잘 못하면 속일 수가 있어요. 속임을 당하면 그때부터 귀신이 들어간다니까. 마귀가 보낸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에 꿰어서 악습이 생기고 중독성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범죄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고 만다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방되는 유일한 법칙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오. 모든 불위에서 너희를 깨끗게 할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백하지 못하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공격에 마귀의 코를 꿰어서 노예로 산다. 나는 그리스도인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연 마귀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과 응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 불법이 생겨서 불법의 그러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악하고 덜은 귀신들이 공격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 속에 살아요.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저지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모든 범사의 육체의 면역 우리가 늘 건강을 유지해서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이러한 수면 취하고 늘 건강식과 운동하는 것 중요하지요. 마음에 우리가 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세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면역인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흑암의 흑암의 권세들과의 접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오.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주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상 안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용서하였느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우리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돌이켜서 천성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크게 역사할 것이요. 승리할 것이요. 우리의 민족은 제사장 나라여 성배의 민족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바로 무궁화의 나라 샤론의 꽃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적 면역을 강단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단하게 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죄롬으로 주관합니다.